다음은 여러분들이 아주 멋지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퀴스크 동작, 카운트 원, 아, 투, 두박사에 발 3스텝을 하는데 오른발, 원, 아, 투, 원, 아, 투, 사이드 크로스해서 골로 디디고 그 다음 발을 하시면 됩니다. 원, 아, 투, 원, 아, 투, 원, 아, 투. 이때 원 카운트에 무릎을 다운을 해서 골반을 오른쪽으로 써클링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 아, 투, 원, 아, 투, 원, 아, 투, 원, 아, 투. 한 단계 업에서 오른발을 할 때 오른손 쪽 받아주시고요. 원, 아, 투, 왼발을 때 왼손, 아, 투. 원 카운트 했을 때 힙을 왼쪽으로 올린 상태에서 왼발을 쭉 토로 스트레칭 해주시고요. 원, 아, 투, 원, 아, 투, 원, 아, 투, 원, 아, 투. 자, 정면에서 보실게요. 원, 아, 투, 원, 아, 투, 원, 아, 투, 원, 아, 투, 원, 아, 투. 다음은 스테이션의 쌈바 워크라고 해서 원합니다. 원, 아, 투, 원, 아, 투, 원, 아, 투, 원, 아, 투, 원, 아, 투. 사이드 당면 원, 아, 투, 원, 아, 투, 원, 아, 투, 원, 아, 투. 다음은 보타포구스라고 보타포구스 많이 나오는 동작이죠. 오른발을 왼쪽으로 크로스해서 간 상태에서 다음 발을 볼로 드린 상태에서 힙을 업 했다가 오른발 리플레이트 하면서 방향을 반대방향으로 들어주시면 돼요. 왼발은 오른발 앞쪽으로 가로질러 가셔서 아카운트 볼로 드리고 다시 다운. 원, 아, 투, 원, 아, 투, 원, 아, 투, 원, 아, 투. 이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를 45도 밖으로 틀은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가 앞으로 나가면 손 앞으로 뻗어주시고요. 어깨가 뒤로가 있으면 위로 뻗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터치, 어깨 터치 원, 아,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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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아, 투. 전면에 보실게요. 오른발 and one,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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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볼타 동작입니다. 볼타는 오른발을 왼발 앞으로 크로스 하면서 뒤에 있는 발을 아웃을 빨리 시켜주시면서 배꼽을 골반을 오른쪽 골반을 앞으로 내밀고 안 했을 때 배꼽을 정리를 해주시고 2, 1, 3, 1, 4 반대쪽 외발 크로스 1, 2, 1, 3, 1, 4 여기서 실제로 춤을 추게 되면 크로스가 굉장히 커지면 아카운트 발이 풀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원 크로스를 발목을 붙인다는 생각으로 아주 작게 1, 그 다음에 오른발이 앞으로 갔을 때는 골반을 계속 오른쪽으로 서클링을 해주시면 돼요 1, up, 2, up, 3, up, 4 반대에 1, up, 2, up, 3, up, 4 뒷모습 1, up, 2, up, 3, up, 4 1, up, 2, up, 3, up, 4 원래는 골타 한 소절 1, up, 2 카운트예요 1, up, 2, up, 1, up, 2 이렇게 한 소절인데 연속에서 갈 경우 오른발 골타가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오른발 1, up, 2, up, 3, up, 4 왼발 1, up, 2, up, 3, u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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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쌈바 웍 크롬바드 워크라고 쌍바이오가 나오는 워크인데 앞으로 걸어갈 때마다 무릎을 다운을 해서 골반을 아래 바닥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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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 뒷모습 이때 오른발이 남을 때 오른손 뻗어주시고 왼발, 왼손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사이드면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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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 이 동작을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결해서 쌍바, 워밍업으로 스테이셔너리, 크롬바드 워크, 정파워 연결해서 끝 볼타 스타터 볼타를 하면서 원 어 투 회전이 가능한데 정면에 있을 때는 원 어 투 90도 회전 원 어 투 1 턴 원 어 투 원 턴 원 어 투 한 바퀴 돌았을 때는 스팟 턴이라고 합니다 반대쪽도 해볼게요 볼타 원 어 투 왼쪽 4분의 1 턴 원 어 투 왼쪽 하프 턴 원 어 투 다시 원 턴 다시 원 턴 원 어 투 원 원 어 투 끝까지 작아놨다 마지막에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원 어 투 원 어 투 뒷모습 원 어 원 어 투 원 어 원 어 투 자 이거를 연결 정답으로 하시면 되는데 어 원 원 원 육 원 원 원 원 Powder perto ipher ered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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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타, 1,2,3,4,5,6,7 서클로 볼타, 1,2,3,4,5,6,7,8 스파타, 1,2,3,4,5,6,7,8 전자의 3스텝을 해주시는데요 전체적으로 공대중심으로 옮겨주시고 가, 볼,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으로 들이면서 골반을 앞으로 살짝 밀어주시면 돼요 자, 빠르게 정면 마찬가지, 흔들림, 손 스타일링 해주시면 돼요 오른발을 왼손, 왼발 오른손 워캠하고 반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워캠하고 반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3,4,5,6,7,8 1,2,3,4,5,6,7,8 자, 트위트라고 в서크 2,4,5, tri-5,6,7,8 1,2,4,6,7,8 1,2,3,4,7,7,8 1,2,3,1,2,3,4,2,4,8 1,2,4,8 1,2,2,2,4,8 1,2,3,2,3,8 3, 2, 1, 5, 6, 3, 2, 2,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